스케줄, 철수, 김원태 시인, 햇살이 창문을 두드려 시선을 열고서 거실로 자리를 옮긴다. 한 조각의 햇살이 침투하여 어둠을 뒤쫓고 어둠이 우왕좌왕 난리났다. 전등에 스위치를 올리니 줄타고 올라간. 전기는 빛을 데리고 와 정막에 젖어있는 거실 안을 뛰어다니고 설치면서 밝혀주고 구석구석 찾아들어 숨어있는 어둠을 끌어낸다. 아쉬움으로 젖어있는 세월을 넘기는 마지막 장달력은 아쉬움을 토하고 쳐다본다. 모닝커피로 목을 적신 뒤 귀로 달려드는 아침 뉴스를 듣고 있다. 오늘의 스케줄을 다듬고 깎고 있다.